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지극한 현실과 어질어질 혼미한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비가 완전히 제로에요. 그리고 남친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죠. 근데 그냥 이대로 결혼하면 대충 뭐 알아서 잘 사라지지 않을까요? 원제 부모님 노후 준비 안되면 결혼은 실제로 힘든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뒤 이제 나이가 서른 되는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니 적어도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언니들을 너무나 간곡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결혼을 진짜 빨리 하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게 나이를 한두 살씩 먹다 보니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강하게 방해를 하고 저를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사실 직장은 나름 괜찮은 편인데 월급은 뭐 직꼬리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나름 이래저래 힘들게 살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아둔 돈이 제 또래들 즉 주변 친구들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늘 저희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당신들에겐 집이 없습니다. 물론 사는 곳이 아 있죠. 그런데 자가가 없고 보증금 3천에 월 50인 월세에서 당신들 두 사람과 저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분 다 아직은 많이 정정하고 어디 아픈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요. 이러다가 언제 어디가 갑자기 아프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직장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게 될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참고로 저는 되게 눈뜬이고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아주 예전에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가족과 연 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빠는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 벌이를 다 합쳐도 400이 채 안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돈 400으로 우리 가족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거든요. 다만 제가 방금 위에 쓴 내용처럼 나이가 앞으로 더 들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하나 남은 자식인 제가 당신들을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월세에서 산다고 세상 모두가 다 저희처럼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부끄럽지만 모아둔 돈이 천만원도 안 돼요.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도 그랬어요. 돈 삼천이 없어서 제가 보태가지고 겨우 들어왔을 정도니까 말 다했죠. 자식된 도리로 이걸 원망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다만 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요. 저는 지금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제 나름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학자금 다 갖고 또 짐에다 생활비도 보태며 막 되게 빠듯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았다거나 잘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제 배경도 안 그래요. 별 거 없죠. 그리고 옛날부터 연인이 생길 때마다 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오픈을 다 하고 만나야 하는 건지 이게 너무 헷갈렸고 그냥 만나다가 처음으로 제 사정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대로 헤어진 게 두어 번 있거든요. 특히 이번 남친도 마찬가지 제가 절대로 자신할 수 없는 게 만약 제가 말을 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무너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아니 아예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자식이 100%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결혼을 생각하는 건 혹시 사치인 걸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아직 남친에게 말을 안 했다 이거네요. 그럼 이건 사치가 아니라 그냥 사기죠 사기. 죄 2번 뭐 너하고 같은 처지에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면 상관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그지로 전락하고 다 죽는 거야. 2번 글쓴이도 자기랑 같은 조건의 남자는 만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지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고. 2번 나이 서른에 늦둥이라는 걸 보니까 부모님 연세가 대충 적게는 60 후반에서 많게는 70 초반 정도 됐다는 건데 그 나이의 집이 어? 전세로 사는 것도 아니고 월세라고? 아니 님아 이런 걸 물어보기 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세방이 너와 똑같은 환경이라면 너는 그래 아 좋아 아싸 가오를 이러면서 결혼이라는 걸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세상은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완료된 게 결혼할 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 몰라요? 도와주는 거 필요 없어. 집만 대지 마라 이거야. 3번 부모님 노후가 안 돼 있는 건 둘째치고 둘이 합쳐서 400을 버는데 아직도 월세라고? 저희 가족은요 저희 엄마 혼자 벌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렸는데 특히 마트에서 옛날에 160인가 그 정도 받고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220이고 그런데 이런 저희 집이랑 완전 다르네요. 저희 엄마는요 그런 와중에도 저축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3천 이상 예금을 모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예전에 독립해서 제법 많이 모았어요.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씀씀이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언니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다는 걸 보면 더더욱 그래요. 뭔가 그지 같은 게 있는 거지. 되될까요? 맞아요. 내가 봐도 큰 딸님이 피 오지게 빨아먹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이건. 2번 아니 둘이 400 벌어서 돈 천만원도 못 모으는 거면 큰 돈이 들어간 어떤 지병이 있다든지 뭐 그게 아니라도 마찬가지 돈이 막 고정적으로 새는 구멍이 있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아닐 수도 있지. 그렇다면 경제관념 쪽인데 이게 더 미친 거야. 뭐야 이거. 4번 이제 알겠다. 얘가 하는 질문 정확히 이거예요. 부모님 너희도 준비 안 됐고 너무 가난한데 남친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 속이고 결혼할 생각인데 이거 괜찮겠지? 괜찮다고 말해줘. 딱 이거구만. 달달달달달. 5번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혹시 매달 꼬박꼬박 반드시 300 정도 써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라도 있는 거예요? 나도 글 보면서 바로 이 생각부터 했어요. 먹여 살려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쓴이도 돈을 벌고 그냥 개운 노부부도 사람만 먹고 살면 되는데 왜? 도대체 왜 돈이 전혀 안 모이는 거지? 400씩이나 버는데? 6번 이봐요 쓴이 멀쩡한 남의 집 귀한 아들님이 인생 망치를 하지 마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너 혼자 붙어서 부양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사실 저 배우자의 조건을 크게 안 보는 사람입니다마는 딱 두 가지는 봐요. 먼저 그냥 직업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두 번째로 부모님 노부가 잘 돼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 기본이에요. 기본 만약 이게 안 되잖아요? 100% 이혼합니다. 아니 결혼도 못하지. 7반 아니 그 나이에 자가 한 채 없으면서 또는 유지마저 못 아니지 안 한 채로 아니 못한 건가 아무튼 90년대와 2000년대를 한 가정이 월 400으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뭐야 이게? 너 뭐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했냐? 결국은 이렇게 정신 승리까지 하게 되는 거고 말이지. 이보세요 쓰니. 너도 니네 부모님과 똑같은 그런 부모님을 둔 사람과는 결혼하기 싫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딱히 어렵거나 힘들 건 없어요. 8반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니 세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쓰니가 벌어오는 돈까지 합치면 최소 700은 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허덕인다고 집도 없이? 아니 가족들 중에 누구 뭐 큰 병이라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진 큰 빚이라도 남아있나? 당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9반 배우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하는 거 자체가 죄악이야. 너에게도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입장을 바꿔봐요. 남자한테 쓰니 같은 부모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너는 결혼할 자신이 있어요? 대략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 자체가 이미 양심이 뒤진 거죠. 이런 것들이 역지사지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잘 들어요. 니네 언니처럼 산전할 가구가 없으면 결혼 절대 꿈도 꾸지 마요. 네 부모 돈 400이면 충분히 자가를 마련하니 이미 한 20년 전부터 집이 있어야 정상이야. 생활비 대부분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알고는 있어요? 네가 쓴 글 보면 딱히 자식들한테 올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면 큰언니가 집을 나가지도 않았겠지. 아픈 가족이 아픈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집도 없다? 뭡니까 이게? 아 됐고 다른 불쌍한 사람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사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우리 큰언니가 동생들 오지게 많다고 파혼 당했어요. 저희 집은 다섯 자매고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만 혼자 학생이고 저 위에 언니들은 전부 다 각자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 저희 큰언니가 집에 동생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어요. 아니 동생들이 많아서 먹여살려야 될 입이 많다나 뭐라나 이런 소리를 했대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큰언니가 우리가 우리 자매들이 큰언니한테 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들 알아서 각자 자기 밥벌이 하고 저 혼자만 학생이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졸업만 하면 밥벌이 할 거고 말이죠. 저는 진짜 큰언니 예비시대학교 사람들의 생각 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즘은 그 집안 장녀가 동생들 먹여살리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각자 도생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저러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요즘도 다 그러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리타분하게 꼰대야?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댓글 1번 이거는 동생들이 많아서 파혼당한 게 아니고 없는 집안의 장녀라서 파혼당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 쓴이네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이고 자매들이 다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싫어할 게 아니라 아이고 참 그 다 복해서 좋네 이렇게 했을걸요? 부모가 없으면 큰 딸이 부모를 대신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했던가 아들은 집에 큰 딸이니 아들 대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안 큰일은 다 그래 큰 딸이 알아서 해 여자든 남자든 그 집안 기둥은 절대 빼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까딱하면 저 집 동생들하고 부모까지 그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드니까 결국 이렇게 파혼이라는 강수를 두는 겁니다. 그 내용에 집안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의심이 돼요. 만약 집안이 괜찮으면 부모님 노후대비 잘 돼있다 재산 많다 먹고 살만하다 등등등 디테일하게 썼겠지 2번 나도 이게 이유인 것 같아요. 없는 집인데 자식도 오지게 많으니까 3번 우리 회사 사장님 대대손손 겁나 부자 집안이거든요. 자식이 4명입니다. 그런데 다들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이런 사람들이 애를 오지게 더 많이 낳고 살아야지 암 이렇게 말을 한다고 4번 우리 오빠 옛날 첫녀친 동생만 내신 그 집안 장녀였는데 부모님들이 초장에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셨어요. 이미 무슨 주치의 혹은 큰 사위로 되는 것처럼 우리 오빠를 계속 불러대고 결혼 압박도 오지게 하고 당시 저희 오빠 대학생이고 그 여자도 동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나선 거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위를 귀히 여겨주고 소중하게 대하는 집안과 사도를 맺고 싶었을 테니까요.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2번 형제 자매가 줄줄이 많은 집안 그 집안의 막내나 뭐 중간쯤이면 모를까 장남과 장녀를 겨루 상대로 반길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집이 오지게 잘 살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님 졸업 후에 밥벌이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매들 생일이랍시고 다 모여서 밥만 먹는다 쳐도 1년에 5번이지 거기에 조카들까지 어우 끔찍해 남자든 여자든 동생 많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반깁니다. 특히 첫째 둘째들은 지들이 더 많이 해주고 집에 퍼주고 그러는데 받는 건 없고 동생들 많다고 파혼을 당해? 이러면서 쓴이는 엄청 어이없어 하지만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아시겠죠? 3번 크라니 파혼 당한 게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글쎄 요즘 세상에 딸내미만 다섯인 집안이 나는 더 이상한데 아들 낳으려고 계속 줄줄이 낳다가 포기한 거 아뇨? 동생들 각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지 싶어? 그래 그럼 너도 나중에 꼭 6남매 장남이랑 결혼해라 나 쓴이 편 들어줘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이 댓글 보고 정신 번쩍 들어서가요 나는 못한다 6번 6번 4번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니? 결국 보십시오 문제는 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이 많으면 거의 대부분의 고민들이 사라져요 지금 이 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많으면 이런 글을 쓸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 재산이 1조야 그럼 형제자매 100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100% 1로 나눠도 100억이야 아시겠죠?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